내 손님들은 가게지 손님들은 어찌인지 안까?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? 뭐래? 또 임범에서도 진짜 믿질 않아 뭘 뭘 믿지 않아? 내가 어떻게 했다 날 믿지 않아? 날 잘 아는 사람들은 알아? 뭘 알겠는데 당신 다 잘 알지 뭘 어떻게 했는 걸 안 믿는데 내가 뭘 어떻게 거짓말 했는데 다 거짓말 썩 거짓말제 또 왜 그 사까 지금 거짓말제 엄청 완전 자기만을 엄청 완전 자기가 십살이 하는 거 왜 이렇게 나오니까? 내 손은 저도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? 제가 뭘 했는 걸 뭘 안 믿어요? 제가 무슨 거짓말 했어요?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세요 네? 온통 거짓말입니다 온통 거짓말 그때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지금까지? 방송 안 믿어요 정말 리얼 100% 정말 진심할 만한 방송 악화 체제는 아니겠습니까? 네 저 에어컨 좀 차려요 갑자기 돕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예 저 감사합니다.